이번 영상에서는 유닉스, 리눅스, 또는 맥OS와 같이 포직스에 호환되는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분들이 어떻게 실습 환경을 마련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를 실행시킬 수 있는지를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GUI 방식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각각의 운영체제마다 여러분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저는 맥OS를 쓰고 있는데 바로 그걸 찾으셔서 여기에서 terminal이라고 입력하시면 각자의 운영체제마다 나름대로의 터미널 프로그램들이 있을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긴, 맥은 이렇게 생긴 프로그램이 내장되어 있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이 터미널을 켜게 되면 이렇게 뭐라고 입력할 수 있는 화면이 나와요? 거기에서 pwd 하고 엔터 쳐보시면 현재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디렉토리가 나오고 ls라고 하면 그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 목록이 나올 겁니다 자, 그게 나왔다면 여러분, 우리 수업을 참여할 수 있는 준비가 완벽하게 끝난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